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오는 18일 마포아트센터에서 2018 재미나 사랑의 희망 나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마포구는 위기사항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행사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재미나는 주변의 이웃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 돕는 저소득가정이 우리들의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마주치는 이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붙여줬습니다. 지난 7년간 축제를 통해 총 17억 2천여만 원의 성금과 성품이 모아졌습니다. 이 재원을 토대로 마포구에서는 저소득가정의 자립금을 지원하는 꿈나리 통장사업과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교육 경비와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꿈나무 키우기 사업, 저소득 가구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환한 미소 사도주기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아이에게 학용품 하나 사주기 버거운 형편에 이웃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며 이 가족 구성원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가정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